잖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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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아 왜 불러?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에서 잤디를 전공하고 그리고 오류션만도 약간 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예진입니다 그러면 저의 일상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네 저희는 방금 재즈 촬영을 끝냈습니다 불 있으면 보컬 레슨이 있어서 보컬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i'm a mad-lent love oh on on 울고 싶은 날에 널 박 에지는 예 예쁜 학생입니다 짐 진짜 연습만 열심히 한다면 ㅋㅋ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디션이 있습니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따르름따르름따르따 리럼담 덤덤하면 안돼 리럼담 리럼담 이렇게 오케이? 이럴 때 일인이 역시 So what do I call you now? 내일 재즈 개인 레슨이 있기 때문에 재즈 안무 하나랑 그리고 작품 연습 한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오디션이 있는데요 꽝! 오늘은 오디오 오디션이죠 효정씨 비스킷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입니다 네 정말 예진아 혹시 오늘 오디션을 위해 준비된게 있니? 오늘은 내가 마들렐러브를 부른다고 했잖아 오늘 내 모습은 좀 예뻐보이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제스처를 준비해봤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오늘 내 모습은 좀 예뻐보이네 아아 제스처를 준비해봤다고 그럼 안녕 안녕 예진이를 알아보자 그래 꿈이 뭐야?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이든 예진이는 뭘 먹고 그렇게 예뻐? 예진이만의 다이어트 비법 지금 내 몸을 봐봐 나 다이어트 못한다고 그러면 예진이를 알아보는 시간은 끝났어 아 진짜? 너무 아쉽지만 다음 시각에 만나요 네 저는 이제 오디션을 끝냈구요 화요일에 입시단체 트레이닝 시간이 있는데 그때 과제 연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진이는 여기는ées 수예진 실력은 핸블드 기다릴 Elise 출결 진정 무리 오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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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예! 예진이 언니 브이로그가 시작됐는데요! 진! 진짜 진짜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우와! 제가 오늘 상대방사 해볼 건데요. 바로 신비아파트에 신비를 해볼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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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선생님! 고스트캐! 자! 오늘의 고스트캐! 쭉쭉! 강림아 같이 가! 브이로그를 사람들이 다들 많이 찍었잖아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5개월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브이로그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제가. 왜 저게 나는 안 시켜주는 건가? 진짜로 매일매일 나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파이브에 질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 박! 박혜진이는! 아 예! 예쁘지만! 진! 진짜 마음씨도 예쁘다! 승선도 예쁘다! 저거 저라고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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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 있는 거? 오디션반의 인기쟁이 소영이 언니를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럼 박 박수 한 번 치고 가시겠습니다 예 예쁘다만 예진아 진 진짜 사랑해 넷 땡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내리지 말고 수요일에 6시 21분인데 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눈을 맞추고 저의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정말 브이로그를 찍는 동안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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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